하면서 느낀건데, 전판도, 전판도 사실 나 때문에 이긴게 아니라 나머지 애들이 잘 닦아줘서 이기봐. 아..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그럼 대충 하죠. 이거 기동타격 까야되나, 퀵트 까야되나. 아아.. 들리나요? 오시무시. 그거 레이나드잖아, 레이나드. 걔가, 디아, 디아 원칙으로. 레이나드잖아. 걔 어묵첨이야. 아아.. 아아.. 기동타격을 해보니까, 기동타격.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 안 들리나 봐. 들려도. 다 됐습니다. 아, 이거 괜히 저거 스틱만 쏴아줘. 어머? 맛있어. 이게 폭평한게 아니라, 아주 먼 옛날에 폭평한게. 나이 나면 다. 아직도 되게 폭평하거든요. 응.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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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 이티비. 탑에 돌았어요 탑 네에 나도 저기 나도TV님하고 나도 내 차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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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 탑에 돌 컴퓨터가 죽는 날은 내가 방송을 접는 날이다 이거 꼭 찍어야겠는걸 아이고 아이고 카비 소가 계속 저기 있네 네 여기 있어요 메디브랑 같이 다녀 이거 어떻게 미드랑 탑 어디 먹을까요 다 먹죠 둘 다 먹는거 되잖아요 둘 다 먹는거 그거 쉽잖아요 아 귀여운 나무정령 가고싶다 아 귀여운 나무정령 가고싶다 좋습니다 나무정령 한 번 해보고싶어요 한 번도 안가서 올라가겠다 받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게 올라오면서 다운틀 승리 올라오면서 다운틀 승리 다운틀 승리 다운틀 승리 다운틀 승리 다운틀 승리 죽을때려 sends 고기 드래그 무섭 우왕 잠시 도전 다시 пол 클리어 바로 갑니다 내 마음이야 나이스 다 먹으리라 진짜 쟤네 시즈 시작 쟤네가 아주 썩 잘하진 않네 속보 지존맨 차 지존 당해서 조지명식 7시로 변경 그리고 6시 30분에 내가 애짓한 것 같은데 6시 30분에 지존맨 낫.. 지존맨 낫.. 조지명식 무기한 역 예상했다 지존 엔딩 아 이거 조화가 없네 이제 6시 30분에 지존맨이 납치를 당한다 환상의.. 환상의 진화 안 맞아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쟤는 못하는 애가 상대 상대 공성을 욕심쟁이 우후후 우후후후후후후후 아 끝났다 목표 확인 물론이지 우리공성이나 목표 파드를 좀 더 즐길 수 있겠군 파드를 좀 더 즐길 수 있겠군 아 매 디브 싫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먹기 뭐야 이거? 그렇습니다. 매수에요? 매수에요. 타비야, 애들 올라갔어요. 지금 열심히 피닉스 컨트롤 때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내 방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 이거 돌면은... 아 뭐야? 못 잤나?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와 진짜 빨리 낀다. 자꾸 대마스 하려고 나한테 까분해. 내려가요. 아, 하지만 침묵으로 숨겼다. 이거 한 번에 드시는... 아... 캐릭터 잘 못한다. 캐릭터가 되게 못해요. 엘리 아이브. 나이씨 나 왜 이렇게 포셔가 없어? 가 가 가 가 가! 용미! 용미! 아악! 진짜 가버렸다 입니다 먹으면 돼. 어? 좋아 진짜. 압도적으로 내가 딜리한 1등이고. 대가 깼어요? 깼네.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대키? 아이씨 또 캠프. 캠프 캠프. 캠프 캠프. 재주는 좀 있구나. 인정하지. 올패트 토프자드. 다 안 되나? 상품도 빠졌는데 이거? 다행이? 나야 이거? 아우 나이스. 경신. 하하하하. 바다님 장갑을 적어서. 확실하게 가버릴. 평대를 보내버려야겠다. 아 잠깐. 나 맞아 없는데? 구슬 좀 구슬 좀. 미드 갈까요? 네. 네. 구슬. 아 여기 여기. 할 수 있어. 캠프 캠프 캠프랑. 아아. 양 양 양. 양 양. 핑 양 양. 마지막. 어? 대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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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서슬. 내가. 바텀. 바텀. 오케이. 제발. 재미가 있고. 나는 밟지 않겠다. 티닉스는 프로토스의 영웅이기 때문에. 이런. 아니. 그냥 C 답 2를. C 답 2를. C 답 2는 이런. 우리 트레이더나 가로씨한테. 바뀌게. 빠졌죠. 조금 더 빠르게. 저 없는데? 나 방어도 40이야. 저 가긴 가볼게요. 나 방어도 40이야. 더. 아아아우. 깜이. 자꾸 잡았다. 자. 여기. 야. 나와. 아. 던지고. 으아우. 개투비. 개투비고. 리시빙을 하고. 하지만, 빛이 다시 돌아온게. 뭐. 아, 나. 근데 마나 줄 사람이 없다. 아주 좋아. 질량 1등 아주 좋아. 저거 뭐야? 왜 내가 맞어? 어, 뭐야? 왜 내가 맞어? 음성도 1등. 질량 3등. 멈티넨. 넘들에게 따끔한 교훈이 되겠지. 우두먹고 해. 맞아. 빠르게 하고 다음 게임 갑시다. 수준 떨어져서 못 해먹겠다. 오케이. 어, 리셋. 아, 아파. 저 안쪽으로 갈게요. 저 황쿰 조금 남았어요. 저 황쿰 조금 남았어요. 저 황쿰 아직 없어요. 황쿰 아직 없어요. 황쿰 있어요? 내가 질량 1등이면 뭐야? 아니, 지금 제가 손이 느려갖고 아무튼 쓰고 살았어. 황쿰 각이랑 트레이를 살릴 각이랑 두 개를 봤는데 손이 느려갖고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부터 살렸어야지 그러면. 나 죽으면 폭주 날라가는데 나 죽어서 지금 폭주 15개 다 날라갔잖아요. 죄송, 죄송. 아이고. 좋아. 아, 모르겠어요. 아이고. 막혔는데? 저 이거 쟤네 욕취일 동안 사람 먹고 있겠어요. 자, 다 잡았네? 아, 진짜요? 히오스가 약간 그런 마성의 진짜. 어차피 얘네들이 시야를 밝혀줄 거야. 약간 반딧불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야를. 반딧불 같은 존재. 반딧불 같은 존재. 반딧불 같은 존재. 반딧불 같은 존재가 있는 거 같아. 있어요, 있어요. 나도 가고 있어. 이틀 왜 싸우자? 나우미야? 나도 키워야지. 캘치 있고 일로와, 일로와. 간다니, 여기서? 와. 일로와. 일로와. 어어, 얼었다. 이거 꽂아 그랬는데 왜 밥이 없냐 계속 돌아가죠? 아! 아 뭐야 대박이다 와 매직 투석기 엔딩 투석기 엔딩 투석기 엔딩 이건 투석기 엔딩 잡을 수 있을까 싶어 휴 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어떡해요 아니 아니야 저 있어 그러면 가능해 어? 어? 오케이 잡았다 어? 머키한테? 역시 강한 자한테는 지고 약한 자한테는 약한 우리의 영웅이다 지키고 바로 지키고 안 터져요 성체만 나갈 것 같네요 성체만 나가요 입구가 뚫렸기 때문에 아니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는데 네 하늘사원은 근데 정석대로 하는 기회였고 맞습니다 1점 당겨서 그치 그치 체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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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이제 유니 아 아깝다 아깝게 아깝게 빤트라졌는데 싸워줄거에요 싸워줘 아들 뭐? 가자 라이스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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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3 대 5로 이긴다 피닉스가 피닉스의 존재감 트로워치프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약간 위험할 것 같은데? 피펑 뛰기 피펑 뛰기로 하겠다 공 못 맞췄다 지니티 상처를 깰 수 있을까? 힐트 보내드릴게요 힐트 힐트보다 좋아 깜짝이야 간다 가자 가 가 가자 아 버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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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이거 밟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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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피를 죽으면서 이거 밟는 안 되겠다 질량 1등을 지켜냈다 그러면 백도어를 하자 이거 진짜 톡 건드면 터질 것 같은데 아니면 밑에 공성을 굴린 다음에 어때요? 공성을 굴린 다음에 탑을 깨러 가죠 아니야 헐스까지 붙이면서 막 타면 깰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말피룬 봐줘야 돼 말피룬이 이것부터 봐줘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차근차근 하나 차근차근 하나 우리는 이 톡을 깨러 가는거죠 공성을 돌려 아니야 공성이 급히 갈거기 때문에 이제 탑으로 모여서 이걸 깨러 가죠 시야탑 먹어야 돼 중간에 공성 고기 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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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디부터 신어스네 우주 먹을까봐 저렇게 촐랑촐랑 거리는데 저러다가 탑이 깨지죠 만약에 탑에 온다 그러면 우주를 치면 됩니다 오 갔네요 운가죠 아 트레이서는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트레이서는 밑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벽다가 저 터지죠 벽다가 저 터지기 때문에 빼야됩니다 이거 빼야되죠 말도 안되죠 이거 트레이서 순간 먹어야지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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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빼요 아 상대가 우두를 먹었죠 아 상대가 우두를 먹었죠 아니 피하죠 피하죠 이게 뭡니까 진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야 이거 플러스랑 나왔다 우두도 주고 파운도 주면서 판덕을 쭉쭉쭉쭉쭉쭉쭉 가 가 가 망했죠 어 뭐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 어 힌트 어어 잠깐만 하하하하 저는 타원 엔딩 어때요 타원 엔딩 어 타원으로 끝납시다 저 우군 타원으로 갑시다 나도 무시하고 타원으로 갑시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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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원 엔딩 하늘 사원은 근데 타원 엔딩이 제일 이상적이야 퐴 네 미unter bout 그 은 하나 이쁜 아 영웅!